외적들이 선대왕들의 능을 파헤쳤다고 하옵니다 이게 다 선조 그놈 때문이오 왜 쓸데없이 외놈들을 자극시켜 이런 천인공로할 짓을 저질렀단 말이오 내가 뭘 뭘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그 어마어마한 입 다물지 못할까 영의정 이산해와 함께 선조 또한 파직할 것이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잘 할 겁니다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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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희들은 고잉해 단 하루라도 편히 자는 꼴을 보지 못하겠지요 그렇소 내 오늘날 일이 된 건 다 그대 탓쇼 지워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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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노동으로 가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Brexit 네 Stalin